자막 및 자막을 해서 음..병경장은 강... 음.. 아아..아..아..아.. 고기 안풀리네요. 다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뭐.. 뭐.. 인사하고 가는데? 벌써 시작부터 여성분도 인사하고 가는데요? 자 여러가지 소식 좀 전해드리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우리 잠깐 커피 먹은 친구 있죠 여러분 그 친구한테 연락 왔어요 오빠 우리 또 만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러고 싶지만 너는 너무 어려 라고 제가 좀 잘랐습니다 성이 만나야죠 여러분 자 그 다음 두번째 스타벅스 그 알바니아한테 연락 왔어요 일본 온 거 진짜 진심으로 환영하고 좋은 여행 됐으면 좋겠다고 그 제가 알려줬잖아요 유튜브를 유튜브에 인스타그램도 있어가지고 연락 오더라구요 그래서 첫날이었는데도 잘했고 오늘도 다시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하라죽구로 출발할게요 하라죽구 분위기 어때요 여러분? 얘나 명동 느낌? 한번 가보자고 주말이니까 어제도 13시간동안 엄청 돌아다녔잖아 어 어 문은? 남자분이신데? 스타일 좋다 신주꾸랑 하라죽구랑 거리 어어어어 지하철 타고 갈려구요 역시 일본사람만아 어? 여기로 내려가면 되는건가? 어? 혹시 여기가 다케시타 거리? 여기가 다케시타 거리야? 맞아? 어헝 오케이 여기 그냥 우리나라 어디야 여기? 명동? 우리나라 명동 같은 느낌인가? 옷이 확실히 다르긴 하네 오 스타일 확실히 확 다른데요? 일단 한바퀴 한번 돌아보자 어? 뽑기가게? 어? 뽑기가게? 뭐가 재밌어서 이거를 뽑는거야? 뭘 뽑으면 나오는거야? 이런거 뽑아서 뭐해? 막 자기가 뽑고싶은거 안나오면 막 울고그래요? 막 자기가 뽑고싶은거 안나오면 막 울고그래요? 아아 땡큐 오 나 여기가 오고싶어 오 나 여기가 오고싶어 나 여기가 오고싶어 나 여기 가고싶은데? 너무? 잠깐 30분만 갔다올래? 15,000원 밖에 안왔는데? 촬영금지라고? 촬영금지가 써져있다고? 어디에 촬영금지가 써져있어? 아~~ 아쉽네 너무 귀여운데요? 이게 해달이야? 수달이야? 너무 귀엽다 진짜 너무 귀여워 뭐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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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잘생겼어 잘생겼어? 안녕 네 당연히 유튜브 아 유튜브 알려달라고? 진짜 잘생겼어 진짜 잘생겼어 진짜 잘생겼어 진짜 잘생겼어 진짜 잘생겼어 파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안녕 하와이 여기는 약간.. 어디라고 해야되지? 잠깐만 여기 약간.. 가로수길? 응 가로수길 뒷꿈쪽 약간 그런느낌 드는데? 오봇에산도 거리 그럼 여기서 가까워요? 네 거기도 사람 많아? 거기까지 온김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진은? 같이? 오케이 오케이 유튜브 유튜브 아카운트 아카운트 아아 데르데르데르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유튜브 유튜브 아카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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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미엄이신데? 유튜브 많이 보시나보다 아한글도 있으시네 아한글도 있으시네 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파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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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동물을 사랑하는 유튜버입니다 이곳에서 음료수를 마시면서 동물들과 교감을 할 수 있나요? 영상을 찍어도 되나요? 사람이 찍지 않으면 좋겠어요 미역해시죠? 여러분? 미역해시죠? 여러분? 10,000원이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30분만 했고요 시간이 이렇게 되어있네요 감사합니다 안녕 이게 페롯이잖아 얘가 얘가 몸길이 엄청 늘어나잖아요 여러분 너무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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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ötzlich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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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운 ektor 진짜 짧다 오우 안녕 그 다음에 이제 산업여우 자고 있어요 얘가 소리를 그렇게 잘 듣는 다음에 귀가 엄청 크잖아 소리를 엄청 잘 듣는데 아 이렇게 해도 돼요? 아 진짜? 왜? 아 자고 있는데 또 왔네 하면서 한숨 쉬는거 봐봐 방금 자는데 만지진 않을게요 오우 너무 귀여워 냄새 맡게 하고 일단 귀여워 오우 처음 만져봐요 귀여워 귀여워 감사합니다 요즘 어린 친구들은 PC방 가고 집에서 게임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 어릴때까지만 해도 나가서 막 똥개들이랑 놀고 막 새잡으로 다니고 네 렌즈 좀 닦아달라고요? 아 아 아 아 아 어린 친구들 아버지도 계신거 같은데 아버지도 계신거 같은데 아버지도 계신거 같은데 아 아 잠시만요 아 아 아 아 21살 아 아 친구 아 이게 친구인가? 그러면 혹시 아 인스타그램 아 아 인스타그램 아 아 아 아 귀여워 하하하하 12달에 한국 간다네? 아 어디로 가야돼요? 여러분? 치부야 방향으로 가야돼? 네 이카 이카 어디가 아키아바라야? 아 노 하하하하하하 아 하하하하 아키아바라 없애 아 오 있니 아키아바라 아 맞냐 땡큐 spre 여유 맞네 아 아 ingen 파이 하이 하이 파이팅 열세 정도 남았어 잘해놨어 잘해놨어 잘해놨어요 일본은 취해진다 옆사람한테 인쇄해야 된다 여기가 케이폰 하는 중에 있는데 케이폰이나 보러가자 그거 오늘이야? 몇시부터 하는거야? 일곱시부터? 그러면 잠깐만 케이폰 어디하는데? 내가 지금 가는 방향이랑 케이폰 하는데랑 똑같아요? 지금 바로 가버리게 케이폰 케이폰이 하마마주초에서 케이폰이 하마마주초에서 케이폰이 하마마주초에서 택시 잡느라 택시 아 영어 네 택시 택시 암금스탄천원에 반사처도 높아 애니 하는거 있지 나도 애니 여러분 은근히 저도 봤어요 어? 사람 많은데 여기? 어? 이사람들 아니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네 표 확인하시는건가? 여기 여기는 표가 있어야되나? 이따 어...客様이요 스태프님 손님이냐고? 아니요 아 안돼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客様이 뭐야? 손님입니까? 아니 그냥 사람들 다 들어가길래 같이 따라 들어가다가 잡혀가지고 일단 여기 사람은 많거든요? 이런 느낌이야 사람들이 여기 있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래도 이거 지금 사람들 뭐하는지 물어보세요 안녕하세요 한국분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유튜브 봤어요 아 저 봤어요? 안녕하세요 맞아요 맞아요 여기 사람들 뭐하면서 기다리는거에요? 지금 라이브 콘서트 들어가는거에요 콘서트 이제 들어가는거에요? 네 라이브랑 입장권 입장권 산사람들 입장권 산사람들 입장권 산사람들 지금 여기서 다 기다리고 있는거에요? 네 기다리다가 이제 들어가는거에요 우와 엄청 많네요 엄청 많네요 사람들 네 아 그래서 저도 그냥 한번 와봤어요 아 진짜? 아 너무 쉽게 여기 사세요? 네 아 여기 사세요? 진짜요? 사람 엄청 많네요 누구 팬이세요? 누구 보러 오셨어요? 아 저는 일해서 일해서 아 여기서 일하시는구나 안녕하세요 우리 한국분들입니다 일본에 어떻게 저 이제 이번에 이제 일본 편이에요 일본 시즌 이제 한두달정도 이따가 갈겁니다 우와 진짜 좀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네 뭐 외국인들이 막 말씀하시는거에요 아 아니 아니요 케이팝때문에 케이팝때문에 아 이거 버퍼가 왜이렇게 안터질까요? 여기 사람들 아 여기 인터넷 아이안요 인터넷이 거의 안돼요 인터넷이 원래 안돼요 여기? 여기 사람이 많아서 안돼요 여기 사람이 많아서 안돼요 아니 여러분 뭐냐면 방금 그 한국 여성분 두 분을 만났어요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거고 여기 지금 다 티켓 산 사람들이고 다 지금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고 그리고 여기가 원래 인터넷이 안된대요 그래서 그 아까 한국분들도 인스타그램으로 뭐 팔로우하고 좀 이런 본방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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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인인이에요? 네 자 한국어로 본방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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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시가 끝나는 시간인 줄 알았어. 그래서 온 거야. 시작하는 시간이었네. 이거 몇 시에 끝나요? 10시에 끝이야? 아, 그러면 있는 건 오바고 여기 뭐 또 길이 있네요? 장난 아니다, 진짜. 왠지 모르게 그 약간 한국 사람으로서 그래도 좀 뿌듯하네요. 그쵸? 한국 사람들 보러 온 거 아니여? 안녕. 누구야? TXT? 아니, 정리가 정리했어. J1. 아, J1. 아, J1. 죄송합니다. J1. 아, J1. 아, J1. 아, J1.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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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1. 죄송합니다. 아, 아. 즐거워. 안녕. J1. 아니, 아니, 오늘 TXT인데 왜 J1 부채를 들고 있는데요? 중간에 하시면 대부분일 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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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진우형 진우형 진오빠 진오빠 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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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네 이거 케이콘 보러 오셨어요? 아.. 티바 티바? 투모로우바이트 티비스티 티비스티 보러 왔어요? 티비스티 누구 좋아하세요? 봄뷰에요 휴닝카이 연준 연준? 아 봄뷰 저도 하여튼 오늘 좋은 시간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화이팅 감사합니다 안녕 또 인사해준다 이 친구들 너무 귀여워버려 가와이 곤방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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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누구 팬인지 물어보자 지금 티켓 가격은 얼마입니까? 치킨 가격이네 아 치킨 가격이네 아 치킨 아 치킨 티켓 15,000원이요 와 15,000원이요? 15,000원이요? expensive 오늘 좋은 시간 보내세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만약에 유튜버 유튜버 네 네 진우 감사합니다 안녕 즐거워 이것도 괜찮은데요 여기서 그냥 서있으면서 인사 모시고 이것도 괜찮겠는데요 여러분 그냥 걸어다니지 않고 안녕 잘생겼어요 아 감사합니다 진짜 진짜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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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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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곳곳 오왓 조영 아리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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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쌍둥이입니까? 친구 아, 친구 아, 친구 아, 친구 오늘 사람이 매우 많군요 당신들도 줄을 사야하지 않습니까? 다른 친구를 기다리고 있어 아, 다른 친구를 기다리고 있어? 저는 표를 구매하고 싶었지만 구매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슬픕니다 티티 오늘 좋은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고마워 감사합니다 안녕 이따가 우리 10시쯤에 다시 오자 오늘은 여기만한 곳이 없겠다 인정? 여기요 사진 하나 찍어주세요 오, sure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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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와이 가와이도 좋네 일본 여러분 일본으로 오세요 이 줄은 뭐지? 여기는 뭐 VIP인가? 굿즈 줄인가? 안녕 안녕 이 줄은 무슨 줄입니까? 어? 너무 싫어 이 라인은 무슨 라인입니까? 라인 좀 해주세요 이 라인입니까? 이 라인입니까? 네 아, VIP구나 음 음 간 바래 간 바래 화이팅 하하하 VIP였어 음 VIP 선배님들이시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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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톰브라운 분 되게 미인이신 거 같은데요? 네 뺀치 먹을 거 같은데 근데 실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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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아 아 아 이름은? 혼옥가 네 미희로 미희로 진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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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우와 아티스트? 아 아티스트 우와 음 아티스트였네 오우 아티스트 시그널이라고요? 뭐가 도대체 시그널 이거 시그널이라고 하는 사람은 위험한 수준이에요 여러분 친절함에 감사드립니다 하하하하 오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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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빤인가? 손님인가? 나는 한국에서 온 유튜버야 어 어 이곳이 남자들이 여자에게 말을 거는 곳이니? 음 음 아 이 친구들 어 어 그러면 평상시의 성공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되어있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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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seek you